서인국 박소담의 치명적인 케미 화보가 공개됐다. 패션 매거진 앨런은 이제 곧 죽습니다로 만난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를 담았다. 이제 곧 죽습니다는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이제가 12번의 죽음과 삶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 환승 드라마다. 박소담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장르였다. 글로 읽었을 때 그려지지 않는 부분이 후반 작업을 통해 어떻게 완성될지 끊임없이 상상하면서 찍을 수 있는 점이 어려우면서도 매력적이었다고 말했다. 서인국은 개인적으로 타임루프물을 굉장히 좋아한다. 배우로서 이런 새로운 흐름이 반갑고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뻤다고 소감을 밝혔다. 서인국과 박소담의 화보는 엘르 화보 웹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.